아 올릴 준비해요 알겠죠? 아하 부츠님 너무 잘하시네요 이제 역전한다고요? 어 그럴일 없구요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타깃이네 아 핵 썼네 이제 역전할 기회 안될거에요 여기서 2대 2대 1 되겠네 아 아 제가 이겠네요 당연히 역보부츠가 1 아닌가 아 1이란다 2 아닌가요? 아 안맞아 이게? 한 2대정도 맞춘거 같은데 체감상으로는 와 이거 맞.. 안맞.. 안맞.. 안맞는다고 이게?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제 막 뭔소리에요 역전인데 바로 바로 역전이죠 이제 역전한다고요? 어 그런일 없구요 이제 어그부츠님 너무 잘하시네요 막 이 영상 올라갈준비하세요 이제 영상대모 어그부츠님 죄송합니다 딱 막 이 영상 올라갈준비하세요 ㅎㅎㅎㅎㅎ 아 남자답게 나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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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죠 시작하면 시작하던거에요 알겠죠? 시작 아깝다 와! 진짜 개까비! 와! 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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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잇! 이렇게 네!